2021년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게보르그 역을 맡은 김대식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브이로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목은 대가리TV. 대식이가 하는 이 모든 것. 그래서 대가리TV입니다. 자 오늘은 무엇을 만들 거냐. 데브웨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데브웨이가 뭐냐. 데브웨이는 돼지기가 만든 브웨이 샌드위치입니다.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마요네즈, 허니마스타드솥, 설탕, 계란 2개, 속가슴살, 베이컨, 홍삼추, 식빵, 건바질입니다. 자 이건 필살기, 엑스트라 버진, 올리브유입니다. 자 이거 올리브유 요리할 때 이거 쓰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자 제일 먼저 물에 소금을 넣어서 이 계란을 삶아주셔야 되는데 약 한 우리는 한 6분 정도? 계란을 삶는 동안 변신을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자 변신. 자 짜잔 변신. 자 계란을 삶는 동안 우리는 베이컨과 닭가슴살을 엑스트라 버진에 구워줄 겁니다. 네 엑스트라 버진입니다. 자 올리브유 투척 좌싹 해가지고 먼저 이 두꺼운 닭가슴살을 제가 손톱이 짧습니다. 닭가슴살을 이 닭가슴살 반 정도를 잘라주십니다. 나머지는 냉장고에 잠깐 넣어주시고 저는 닭가슴살이 퍽퍽한 게 싫어서 반을 잘라주십니다. 올리브유에 구워줍니다. 사실 굉장히 낯가림이 심합니다. 아주 잘 못하고요.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엑스트라 버진에 이 닭가슴살을 비벼줍니다. 자 약한 불로 여러분 요리는 약간 약한 불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 그리고 베이컨을 고장만 고장은 또 그러지 않습니다. 고장 구워줍니다. 냉장고에 잠시 넣어놨다가 이따 청소를 하겠습니다. 바질 바질을 살짝 닭가슴살에 바질 향을 주기 위해 요렇게 향을 주기 위해 요쪽에 약간 뿌려줍니다. 자 잔악대나 불조심 저는 왜 브이로그를 요리 컨텐츠로 했냐 지금 또 코로나 시대 아닙니다. 밖에서 많이 못 싸드실 텐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걸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. 저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요리하고 청소하고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계란이 익고 있습니다. 세컨이 다 익었습니다. 아주 그냥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익었습니다. 자 불을 꺼주시고 끓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한번 보다가 계란을 까자 계란을 까자 계란을 까자 계란을 까자 실패.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자 계란을 두 알 마요네즈를 요정도 느낌상 약간 질게 그리고 허니 머스타드에도 뿌려주십니다. 그리고 설탕을 한 숟갈 두 숟갈 약간 반 정도 설탕을 엄청 좋아합니다. 닮으면 맛있어요. 포크로 다 비벼줍니다. 계란 아주 잘 익었어요. 기분 좋게. 마구마구 마구마구 으깨줍니다. 자 빵! 여러분들 빵 위에 계란을 마구마구 아주 듬뿍 듬뿍하면 아주 좋아요. 그냥 사간이죠? 거기다가 베이컨을 그리고 닭가슴살을 싹 어우 상추를 싹 올려주십니다. 자 여러분 데브웨이 완성!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맛있습니다. 아 그리고 중현아 후추를 안 뿌렸네요. 후추 한번 뿌려주십니다. 원래는 마구마요에 뿌려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한입만 더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네요. 친구, 가족, 사랑하는 애인 해주시면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. 그냥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도전해보십시오. 도전! 도전이란 단어 뭔가 스프링이랑 잘 어울리네요. 저희 스프링 어웨이크닝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작품에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돼 비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lagelas 하 thankfully corona 근데 당신이나 listen せ серд ced abile Esta